안녕하세요 지배의 마스터 피터 오션채입니다 자 오늘은 미우라 12301 제작 영상입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앞 영상 제 미우라 12301 영상기 많죠 뭐 영상 제작 영상기가 스틸 파이퍼를 가지고 제작한거 뭐 다른 샤프트를 가지고 제작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또 한번 리뷰할 겸 이 영상기를 찍습니다 우리 첫번째로 저를 믿고 이렇게 아주 소중하고 훌륭한 클럽을 의뢰해주신 고객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구요 자 미우라 12301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아주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샤프트는 어떤거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작업 테이블에 미우라 12301 5번부터 피칭까지 이렇게 나이를 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컬러링을 약간 골져스한 느낌으로 골드 컬러로 제가 컬러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로고 컬러링을 항상 하죠 저희는 보시면은 골드 자 그리고 미우라 12301 아이언은 베스트 아이언 중에 하나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TC201 아이언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편안하고 사용하기 편안한 클럽이 미우라 클럽 중에 어느게 있습니까라고 해서 제가 적극 추천해드린게 미우라 12301이죠 늘 제가 말씀드리죠 왜 12301이 좋냐 적당한 업색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C201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인데 그거보다는 TC201보다는 이 업색각이 더 크구요 헤드 떨어지는 무게값이 상당히 적게 나오고 헤드 지금 사용하고 있는 TC201보다는 헤드 사이즈도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을 보여주겠습니다 거의 미드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요 미드 사이즈보다 약간 큰 그리고 소울은 정말 모든 플레이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초보자 부분도 상급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드 소울을 보여주고요 참 요 트라이 컷 요 부분은 정말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헤드 떨어지는 느낌이 상당히 잘 나오도록 디자인이 됐고 이미 무게를 딱 시정을 해 봤는데 아주 딱 무게가 설정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구요 어 제가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틸 샤프트 중에 실버는 사용하기 싫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샤프트 색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블랙 칼러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냥 pvd 칼라인데 이렇게 보면 어느 샤프트 모르시겠죠 제가 이번에 추천해 드린 샤프트는 kbs s 테이퍼 라이트에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샤프트는 알로이 블루 소라인데 좀 s200으로 좀 경량 샤프트 좀 부드러운 느낌의 샤프트인데 이 아이도 s 테이퍼 라이트 모델 스티프 강도인데요 실적으로 중량이 샤프트 컷팅을 하게 되면은 95g 입니다 s 테이퍼 라이트 이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팁에 대한 강도는 폼하지만 미드하고 하이틴 미드하이 중고 탄도 정도 나오지만 미드스픈동도 나오고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티론 로프트의 ncb 301의 탄도 값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탄도가 잘 뜰 수 있는 s 테이퍼 라이트 버전으로 했고 기존의 클럽보다 너무 중량감이 무겁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쓰셨던 무게값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부터 피칭까지 s 테이퍼 라이트 모델로 디자인을 할 겁니다 자 보셨듯이 제가 미오라 cb 301 제작에 앞서서 어떤 샤프트와 cb 301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앞에 영상에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제가 찍은 아이언 컨셉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것은 아이언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존의 미오라 tc 202를 사용을 하시고 계신 고객님을 위해서 보다 편안하고 비거리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관용성을 좀 더 솔직히 생각을 더 많이 했고요 골퍼를 아이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더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 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작이 다 완료된 후에 클럽 스펙 하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하였는지 제가 아주 짧게 쿠키 영상으로 남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